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 상수, 데이터 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입니다. 변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값, 그리고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이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하는 값을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의 변수를 어떤 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상수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빨간색 블록으로 상수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 블록에 지정되어져 있는 상수 값이 입력이 돼서 회전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상수는 맨 처음에 저장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입력을 할 때 똑같은 값을 입력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수와 상수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것이 데이터 와이어입니다. 우리 데이터 와이어에는 지금 보시는 건 벤 다이어그램처럼 텍스트, 숫자, 논리 이렇게 다해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문자, 숫자, 그리고 참거짓 이 모두를 포함한 데이터이고, 숫자는 문자를 제외한 수학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논리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단자에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수학 데이터는 텍스트 단자와 숫자 단자에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인 논리 데이터는 텍스트, 숫자, 논리 단자에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와이어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돌출부가 아랫방향, 출력 단자는 돌출부가 위쪽 방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단자로부터 출력 단자로 와이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자의 모양은 위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텍스트, 둥글게 되어져 있는 것은 숫자, 뾰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은 논리입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배열입니다. 배열은 숫자와 논리 두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둥근 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 배열입니다. 이것이 뾰족한 두 개로 되어져 있으면 논리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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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